어서 오세요 여기가 어디라고? 송이 어딨어요 어머니 어머니? 안채에 있어요 송이야 저거 저거 사람 맞아요? 어떻게 저래? 가서 머리차 다 뽑아놔요 제가 물이라도 뿌릴까요? 송이야 애들 어딨어요? 놀이터에 나더러 오늘 너 잡으라고 마침 집이 비워졌구나 너 너 그 말 정말이야? 백 소장인지 뭔지 니가 돈 주고 일 시켰어? 그 사람한테 우리 두영이 두영이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러겠어요? 그 사람 내 남편인데 아니에요 저 그냥 증거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가영이 납치하라고 네가 시켰니? 두영이한테 동생 구하려면 거기 가서 증거 받아오라고 네가 시켰어? 맞구나 나 그 말이 다 맞아? 저게 any가decительно? 아 아 죽어 너 아니야 너야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야 너 둘 어떤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야? 네가 사람이야기로 네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야 네가 사람이냐고 네가 Inga 너 어떻게 이런 수가 있어 어 ấp 아 뭐야 undergoing 어떻게 남편을 had다가 사시를 내보내 유황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딴 건 제가 다 한 게 맞는데 이건 정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송이 아빠 저도 정말 사랑했어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나한테 제일 잘해준 사람인데 내가 왜 내 남편을 죽게 하겠어요 정말 아니라고요 그럼 백 소장을 네 손으로 경찰에 넘겼어야지 어떻게 남편 죽인 웬수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이번엔 윤서방한테 칼질까지 하게 만들어 너 왜 이래 네 속에 무슨 악기가 들어서 이래 나 왜 이래 나 어떡해 어떡해 이럴 수가 있어 나 어떡해 윤정아는 자꾸 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 아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우리 송이 어떡해요 감옥 가기 싫다는 게 시아버지 기숙까지 훔치니? 너 그거 만들어서 바로